안녕하세요. HLB가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1차 장대항봉 뒤 2차 장대항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전에 K-STAR 윗고리보다도 주가는 더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심지어 216 이전 주가보다도 더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HLB는 작년에 횡보하던 그 가격까지 올라온 것이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많은 주주님들이 버티고 또 버텼는데 본전까지 올라오고 심지어 플러스가 되신 주주님들도 많으실 거라 봅니다.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노젠 예방 효과가 화이자보다 뛰어난 96.5%이다. 제조업 단백질 백신은 안전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효능도 뛰어나다는 뉴스 기사죠. 최대 96.5%니까 평균은 이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이렇게 좋은 뉴스 기사들과 함께 최근 HLB는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번에서 치고 올라오는 중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이 있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움직임이죠. 그리고 순환매의 관점에서도 이제 HLB의 차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그동안 넥사, 엘파, 엘제 등등 HLB 그룹 주식 등이 먼저 치고 올라가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HLB는 횡보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비가 이제 네 차례라고 말하는 듯 시원시원하게 장대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나노젠, 나노코박스, 글로벌 권리 인수, MOU 소식이었습니다. 분봉을 보면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정고점을 한번 돌파했죠. 뉴스 기사가 나온 시간대와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방금 본 뉴스 기사는 10시 42분에 나왔습니다. 나노젠의 예방 효과가 96.5%라는 뉴스 기사였죠. HLB는 10시 40분까지도 미세하게 우상향하는 심상치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나오기 1분 전 41분에는 이미 1%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호가창을 상상해 본다면 저 양봉은 곧 누군가 위로 쓸어 담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42분에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앞선 거래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래량이 쭉 솟았죠. 앞에는 많이 터지면 10만주였는데 이렇게 뉴스 기사를 동반하면서 양봉이 나올 때는 30만주가 터집니다. 3배죠. 그리고 초반에 한번 양봉이 나오고 나서는 곧장 상승하며 연속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시 한번 은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거칩니다. 이런 걸 반복하면서 서서히 추세는 우상향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위로 급등했다가 은봉으로 추락하고 다시 상승하다가 은봉으로 추락하고 다시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면서 상승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대로 상승 추세를 타는 듯한 모습이죠. 주가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급을 보면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많았습니다. HLB가 상승할 때는 개인들이 끌어올리죠. 그리고 외국인은 순매도가 많은데 외국인 순매도는 공매도라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대량 매도하고 외국인이 대량 매수한 시점이 있죠. 8월 18일인데요. 바로 장대양봉이 나왔던 날입니다. 밑에서 매수하고 양봉이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고 외국인은 매수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다시 매수했죠. 매집이라고 봐야 할 정도인데요. 그동안 HLB의 주가는 횡보하면서 조정을 거쳤습니다. 딱 3일 조정을 거치고 4일째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는 HLB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HLB 투자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걸 알 수 있죠. 반대로 공매도는 매번 손실입니다. 공매도는 조정이 나올 때 공매도 쳤거든요. 다음날 장대양봉이 나오니까 이번에도 손실을 본 거죠. HLB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전에 공매도 장고는 700만주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HLB가 서서히 상승 추세를 잡으려고 하면서 공매도 장고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700만주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8월 17일에는 공매도 장고가 727만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봐서 알다시피 8월 18일에 장대양봉이 나왔죠. 하필이면 공매도 장고가 가장 많은 8월 17일 다음에 장대양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입장에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13만주를 상환했습니다. 손절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는 지금 반대로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사면 물려서 손절하고 사면 물려서 손절하고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 공매도 장고를 보면 공매도 입장에서도 HLB 재료가 강력하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공매도를 치고 있진 않고 8월 19일까지는 쇼커버링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조정을 거치는 이틀 동안 다시 공매도 수량을 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 6시와 내일 오후 6시에 이어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쇼커버링 쇼커버링을 한 것이고요. 이날과 이날은 과연 공매도 장고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궁금하죠? 과연 공매도는 싸우기로 했는가? 일단 항복하고 전략상 후퇴하기로 했는가 말이죠. 공매도가 후퇴하기로 했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공매도가 싸우기로 결심하고 공매도 장고를 늘렸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손실을 본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 순매도가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공매도 장고가 늘었을 거라 예상이 갑니다. 다만 지금 8월 19일은 외국인 순매도와 공매도 장고가 일치하지 않는 예외 상황이라 패턴이 깨져서 확신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인 순매도가 늘어나면 공매도 장고도 거의 비슷한 정도로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8월 18일에 라이브에서 다뤘던 것처럼 8월 18일은 공매도 수량은 48만 주로 엄청 많았지만 공매도 장고가 그만큼 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매도 장고는 늘은 게 아니라 줄어들었습니다. 약 13만 주 줄었죠. 8월 18일은 HLB가 급등하면서 공매도가 대폭 증가했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던 날입니다. 무려 48만 주 공매도가 거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국인 순매수가 32만 주 찍혀있는 것을 보고 이건 공매도 장고 데이터가 나와봐야 안다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공매도가 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놀라운 건 48만 주 공매도 치고 32만 주 쇼커버링 했다면 그래도 약 16만 주 정도는 공매도 장고가 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13만 주 공매도 장고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만 주 정도는 지금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 장고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공매도를 똑같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매도 장고는 이틀이 지나야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외국인 수급을 보고 대략적으로 유추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HLB가 1차 장대양봉 뒤 이번에 2차 장대양봉으로 불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것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